그 이유는 바로 대구가 분지지형이기 때문이지요. 대구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이처럼 분지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은 평평한 지역을 말합니다. 꼭 오목한 그릇처럼 생겼지요? 동이 분 땅 지 동이는 오목한 그릇인데 오목한 그릇처럼 생긴 땅이라는 뜻이지요. 만약 대구가 분지가 아닌 탁 트인 평지였다면 어땠을까요? 한여름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도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었겠죠? 한여름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도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었겠죠? 한여름 아무리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도 주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었습니다.